양령대군 살아서는 국왕의 형 죽어서는 부처의 형 어찌 지옥에 가겠는가 정종수 전 국립고궁박물관장 지덕사 도광포름에서 양령대군 사당강연 세종대왕신문 이상주 기자의 글입니다 살아서는 국왕의 형이오 죽어서는 부처의 형이라 내 어찌 지옥에 떨어지겠는가 태종의 큰아들 양령대군이 한 말이다 양령대군은 부처의 열반일인 2월 5일에 양주 회암사에 불사에 참여했다 불사의 후원자인 화주는 동생 효령대군이었다 그런데 경건해야 할 절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양령대군이 들에서 사냥한 새와 짐승을 절 안에서 요리한 것이다 크게 당황한 효령대군은 형님 불공을 들이는 곳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지옥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며 양령대군의 행동을 만류했다 이에 양령대군은 속세와 내세 모두를 초월한 듯 호기어린 어록을 남긴 것이다 양령대군의 이 일화는 세종실록, 성종실록의 효령대군 졸기 선조실록 등의 비슷한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다 또 대동기문, 추강냉화 등의 야사에도 실려 있다 구세구 강직한 양령대군 스토리가 서울 동작구 상도동 6월의 마지막 밤을 잔잔하게 밝혔다 정종수 전 국립고궁박물관장은 30일 서울시 동작구 상도사동 양령회관에서 열린 제124회 도강문화포럼에서 왜 양령대군 사당을 지덕이라 했나를 주제로 강연했다 정종수 전 관장은 양령대군의 시호 강정에 주목했다 이름의 한 종류인 능호는 업적을 반영하고 시호는 효에 대한 시각이 스며 있다 강정에서 강은 굳세구 과감한 것이다 정은 너그럽고 즐거워하여 제 명대로 산 것이다 또 군호 양령은 세자를 양보해 편안하다는 뜻 여생을 편안히 보낸다는 의미가 있다 정종수 전 관장에 의하면 태종은 해수로 16년간 왕세자였던 양령대군을 폐위하며 자연수명을 다하기를 바랬다 아버지의 지극한 아들 사랑이 시호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다 폐위된 왕세자나 힘있는 왕자는 천수를 누리기 극히 어렵다 이를 잘 아는 태종은 폐쇄자된 큰아들의 안전담보 장치를 마련했다 정종수 전 관장은 그 내용을 태종이 양령대군에게 보낸 편지에서 찾는다 편지 내용이다 이제 충령대군으로 하여금 너의 자리를 대신하게 했다 반드시 너를 대접하는 생각이 두터울 것이다 어찌 너를 해치겠는가 그러나 내가 두텁게 대접하여 평안히 평생을 보존하는데 충령대군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일생을 평안히 누릴 것을 알 수 있다 정종수 전 관장은 편지에서 두 가지 행간을 읽었다 하나는 태종과 충령대군이 양령대군의 안위를 약속했다는 해석이다 또 하나는 충령대군이 죽은 양령대군이 신하라는 위계질서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양령대군이 천수를 누릴 수 있게 했다는 풀이다 세종은 부종 태종의 심중을 헤아렸다 신하들의 습관성 탄핵에도 불구하고 형인 양령대군을 온몸으로 보호했다 정종수 전 관장은 또 지덕은 노노에 태백은 가히 지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서 따온 것으로 안내했다 지덕은 공자가 말한 지극한 덕을 실천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양령대군이 세종에게 왕위를 양보한 행적이 주나라의 태백과 같다 해 사당의 이름을 지덕이라고 한 것이다 양령대군은 조선 전기까지는 조선 왕주실록에 기록된 방탕한 삶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숙종 이후 성군 세종에게 왕위를 양보한 미덕이 강조되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도광포름 강연은 포름 회원, 지역주민, 이정원 봉사손 등 양령대군 후손 이정일 이사장 등 효련대군 회장단 등 백여 명이 경청했다